자 여러분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홍준표 시장은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70대 조금 이전이실 텐데 그런데 이제 이 용어 같은 걸 쓸 때 털튜버 이런 용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옆에 보좌진들이 그런 거를 이야기 하든지 아니면 부인이 좀 이야기를 하든지 여러분들 누가 저보고 제 나이를 가지고 그냥 털딱이다 이렇게 하면 언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대단히 무리한 표현이고 그다음에 나이라든지 성별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그거는 참 저급한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갖고 있는 많은 그런 강점이나 장점에도 불구하고 반감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부 유튜브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털튜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럼 그 유튜브에 구독자거나 아니면 즐겨 보는 사람들은 다 털딱이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서도 제가 참 이렇게 말라고 이렇게 반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시나 이 프로그램을 보고 홍준표 씨가 혹시 볼 기회가 계시면 표현을 좀 이렇게 순화를 해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죠. 이제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혈기 우송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것을 두고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거지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엊그제 한번 다루었지 않습니까 이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처럼 경미한 저런 사안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헬기까지 동원회와 서울을 이송하는 것은 그런 특혜거든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특혜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며칠 동안 좀 조용히 계시더만은 또 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특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특권이지 않냐 그런 일에 말라고 그냥 홍준표 시장께서 나서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고 다음에 더 큰 일도 아마 꿈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제 또 전열을 이걸 여러분들 다 반대가 심하거든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달라가지고 옳든 옳지 않든 간에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3일간 실시됐던 4만 2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이 헬기를 탈 수 있다. 특혜 10위가 유치하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묻냐 94%가 옳지 않다는 것이고 4%가 홍준표 시장한테 여러분들 찬성을 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외에하를 분문하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정치인은 손해를 보는 게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홍준표 시장이 좀 이렇게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하니까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생각에 옳은데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말씀을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제가 참 하느님 말을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예우해 주자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를 편들었다고 비난하는 털튜브들이나 일부 우파 칼름들을 보면 이까지 딱 들으면 제 방송도 아마 홍준표 시장께서 털튜브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털튜브 그럼 털튜브라는 것은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털튜브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 많은 보는 채널은 죄다 이러면 털튜브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의 일부 우파 진영이 이렇게까지 외골수로 나가는 것이 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뒤에 이야기는 그냥 위의 주장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러분들 탄핵을 이렇게 인용할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만 두 문장이라도 하더라죠. 일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제 홍준표 시장은 대권을 두 번이나 도전한 사람이고 한국에서 가장 손에 꼽을 정도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홍준표 시장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고 주장이나 그런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비중을 두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계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줄기 찰개 여러분들 본인이 반성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인 주장에 대해서 과할 정도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그럼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쓴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대개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자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관여하기 때문에 찬성들이 많죠. 그러나 그중에 아주 소수가 홍준표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자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번 이재명 병원 논란은 선동이 아니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괜히 털튜브와 우파 칼름들에게 먹잇값만 던져서 정치적으로 적자 내시는 홍준표 시장님의 행보에는 솔직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라 돼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정치 통합적인 면모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때 조국 수호하지도 않았는데 조국 수홍이라고 그렇게 거짓 선동 몰매를 맞으셨으면서도 왜 또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번 이상 그렇게 당하셨으면 그 경험을 통해 털튜브한테 공격당할 구실을 만드는 피해는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직언하시는 분이 그 밑에 한 6, 70명 정도가 남긴 의견 가운데는 소수입니다만 이분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 털튜브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칼름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퇴를 당했다고 무조건 약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우와 갑질은 다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굴 털을 당했을 때 이런 갑질이 있었습니까 구급 혈기를 타고 훌륭한 지방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치도 안 받고 멀쩡하게 서울까지 이동한 게 목숨이 왔다가는 언급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혈기 타고 서울 가고 또 구급차 타고 교통통제 가며 이동한 걸로 끝나지 않고 진짜 위급하고 위험한 환자들조차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중환자실을 프리패스로 이용한 게 예우입니까 각 지역의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가장 전문가들이 양심에 못 이겨 나오는 모습이 예우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사태야말로 혼카콜라 발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큽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불쾌한 건 사실인 거죠. 그러나 이번 사태는 홍준표 시장 께서 이재명 씨와 관련된 그런 거치 문제 그 거치 문제 핵심은 그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이 그냥 유감없이 발휘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통 시민들과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이지 제1야당을 예우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긴급 환자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국가가 정한 일종의 매뉴얼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특정인이 뭡니까 그냥 헬기를 그냥 코리아에서 갈아타고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제가 딱한 것은 공병호 tv에서는 홍준표 여러분들 정치평론을 자주 소개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정치판이 한 30년 정도 활동한 사람치고 이렇게 항상 시국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용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조금 더 조심 해야 되고 이 논란이 딱 확대가 돼 가지고 본인한테 어마어마한 적자로 기록이 되면 그냥 조금 더 자중할 필요가 있는 거지 계속 이렇게 내가 옳은 데 왜 털튜브들이 그렇게 달라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털튜브가 아니니까 제발 털튜브 용어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대충은 내가 감이 잡힙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람들 보고 그냥 당신이 털튜브다 하면 당신이 빨갱이다 하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 보고 털 당신 털 딱인데 그만 이제 정치 그만하고 가서 그냥 손주나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런 불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 것. 어떤 계층이나 어떤 그룹을 그냥 전부를 다 낙인을 찍는 그런 표현은 지도자라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홍준표 시장을 저도 굉장히 이렇게 아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털튜브 용어 사용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안을 조금 더 국민 입장에서 보통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아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아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소신 발언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그러나 어쨌든 털튜브라는 용어는 절대 써서 안 된다 이 이야기죠. 털 딱이란 용어하고 딱 동의합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격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품위가 꼭 돈이 챙기지 않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품위가. 그렇죠. 사람이 좀 폼나게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폼이 아니고 사람이 내면적에서 올라오는 내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너는 틀딱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얹지 않습니까 나이가 서구 사회에서 생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틀딱이라고 나이 때문에 당신 틀딱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거 하는 겁니까 헤일로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주 색깔이 아주 좋네요 닷클레드죠 닷클레드 자 이렇게 멋져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쨌든 홍준표 시장을 그를 자주 소개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틀딱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시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닷클레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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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sTell